20만 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은 는 동사는 2003년 2월에 설립되어 인체에 높은 안전성을 가진 생체 적합성 히알루론산 응용 핵심 원천 기술을 활용한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를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동사는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음 주력 제품군은 고분자 소재인 히알루론산 하 pdrn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생산 판매 기업개요 대시 2003년 2월 기능성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현상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히알루론산 원료를 기반으로 관절염 치료제와 더말필러 전문의약품 안과용제 등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내수 시장을 통해 80%가량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2016년 9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파나시를 인수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 재무 대시 필러와 보툴리늄 톡신을 중심으로 에스테틱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저만제 및 하 전문의약품 수주 증가로 cmo 사업 호조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의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및 법인세 확대에도 종속기업 처분이익 반영에 따라 순이익률 상승 대시 하 기반의 필러와 저만제 매출의 수출 지역 확대 및 필러 리볼라인의 중국 등록 추진 저만제 가동률 상승 관절염 제품과 해파린 나트륨 원료 출시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6월 8일 기준 장마감 휴메딕스의 시가 총액은 3,29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메딕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44위입니다. 휴메딕스의 상장 주식수는 1,0625,738주입니다. 휴메딕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메딕스의 퍼은 14.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91배 16,2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6번지억원, 160억원, 26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원, 101억원, 212억원입니다. 휴메딕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3번지 28%이고 유보율은 3396.9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0.85이며 전일 대비해서 4.75-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6.1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9-0.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